이렇게 사무엘은 태어났고 엘리의 집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을 조명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데를 조명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엘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당시에 진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여러분 저하고 레위기에서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 먼저 콩팥과 기름 4장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걸요. 그게 독재재물이든 아니면 화목재물이든 소권재물이든 바치고 번제는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요. 가죽만 제사장이에요. 번제물은요. 그리고 속재재하고 송권재는요. 그 기름 제외한 게 제사장의 몫이고요. 화목재물은요. 가슴하고 그 다리 있잖아요. 그것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제살들이 경배자가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떼기도 전에. 아니 잡은 다음에 기름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16절이에요. 보뚱대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오.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면 고기를 삶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태워드리는 재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아서 드리는 것들도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삶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물론 레위기에도 고기를 삶는 경우가 나오긴 나오는데 주목해서 막 부각해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다 추정과 추론과 여러 배경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주석집이다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뭐냐면 그 삶은 고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엘리의 자녀들 그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지창을 갖고 와요. 갈고리가 있는 걸요. 그리고 또 없습니다. 그리고 쫙 나온 고기 있잖아요. 그걸 먼저 먹어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싶은 부분을 원래 제사장은요. 먹어야 될 부위가 따로 있는데 먹고 싶은 부분을요. 뭐 한 거예요? 네. 먼저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잘못한 건 어떤 거냐면 기름도 떼기도 전에 갖고 오라고 한 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뭐 한 거예요? 취한 거. 이게 잘못한 거란 거예요. 물론 어떤 성수학자들은 구워먹은 것도 잘못한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원대로 막 살았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떤 막대먹은 짓도 있냐면요. 성막 안에서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들하고 막 동침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페류나에다가 진짜 남봉꾼에다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너무 통탄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 일로 와봐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자녀들은 틀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굉장히 뭐 부자이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런데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막 이런 얘기예요. 아 너무 막 눌려서 지내는 거 아니냐. 이 아이들이. 뭐 꿈을 키워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의 말에 듣고 순종하게끔 키우는 것만도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고예요. 대부분이요. 제가 아는 재벌 회장집의 아들은 여기서 제가 재벌라고 하는 건 국내 순위권에 드는 재벌 얘기하는 겁니다. 희계 하나를 사는데도 부모님 눈치를 봐요. 우리 부모님이. 아 아버지가.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불쌍해갈라.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엘리의 자녀들이 봐요. 안 그러면 사고입니다. 안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창의적이고 이러면 좋겠지만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써있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요.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마음을요. 아버지를 듣는 마음. 즉 아들들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들 페리나와 같은 그 아들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자녀들처럼 그냥 그들이 사고를 치는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제 마음을 돌이켜서 죄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의 기도가 맞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개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 꼭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나 너의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재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너의 집에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너의 두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너의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먹고 살 수 있게 제사장으로서 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져 앞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의 모습은 당시에 엘리가 얼마나 영적인 눈이 막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께서는요 엘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육성으로 사무엘을 부른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음성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엘리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또 부르네.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우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아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7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을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우아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여우아께서 부르시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우아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살리며 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할 것이며 그때 나는 너희의 여우아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우아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의 가족에게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재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사무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엘리가 사무엘에 가서 묻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니? 사무엘이 말할 수가 없어서요. 사무엘이 뭔뭔뭇한다. 그리고 엘리가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가문에 저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대로 말한 거에 엘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그분은 여호하시다. 여호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개혁개정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하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라도 자식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진짜 어떻게든 죽더라도 진짜 좀 마지막에 삼손처럼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게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반에서 부의의 새벽까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단이 어딥니까? 이 위에 여길 단이라고 하죠. 부의의 새벽은 여기 아래를 얘기합니다. 여길 얘기합니다. 여기가 부의의 새벽거든요. 여기가 부의의 새벽이에요. 여기 단이고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에서 부의의 새벽이에요.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이 이게 단에서 부의의 새벽이에요. 단에서 부의의 새벽까지 모두가 다 사무엘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딱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 모두가 아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시대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도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끊을 거를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엘리는 이미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해요. 그건 뭡니까?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라오를 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악한 마음을 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온두 성령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엘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끊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에게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한 마음에 끊어야 될 것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의 촛대가 사무엘에게 옮겨졌듯 우리 안의 촛대가 다른 자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것들을 끊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결단하고 회복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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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